아우. 사연님. 근데 저희 괜히 온 거 아니죠? 아니에요. 다들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진작 자리 마련하지 못한걸요. 그러니까. 우리가 그 사건 처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. 근데 저 인간은 입이 대빨로 나와있고. 사연님! 여기 일 안 하세요? 이거 안 주워야 안 나오는데 내일 나오나요? 아이씨. 재촉 좀 그만하시죠 손님. 아 근데 주인이 센스가 없네. 여기 맥주도 없는 거 안 보여요? 손님. 손이란 게 있으시잖아요. 직접 가져다 드시면 되겠네. 그 바쁜 동생이 경찰서까지 가서 일 처리해 줬는데. 오빠가 좀 하면 안 되니? 그러게. 그 정도도 못해? 나는 어? 사촌 오빠 와이프를 위해서 어? 반박 기사도 써줬는데. 저도 오늘 사직서 썼는데. 입사 지원서도 썼는데 어? 여보. 호야가 손목이 아파요. 손목이 아프지? 어떡해. 아파요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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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나가. 당장 다 나가. 에이 진짜. 술은 제가 가져오겠습니다. 우리 이주 웃으니까 이쁘네. 서두국이가 그래서 반했나. 뭐야. 오. 이주는 원래 이뻤어. 그러니까 언니 웃어요. 우리 다 언니 편이니까. 걱정 말고. 네. 짠. 네 짠. 저. 술이 다 떨어졌는데. 뭐라구요. 술이 없다고. 세상에. 사올게. 프라이데이.